노래 듣고 싶다, 노래. 노래 좀 들려주세요. 주쿠박스 오락부장 선생님. 좋아요, 잠시만요. 나 브루노마스 노래 듣고 싶어요. 아, 너무 좋아요. 잠깐만요. 팩트 체크할게요. 여기 브루노마스 맞나요? 그럼 난 스케이트 들려줘. 오케이. 아, 이런 거 좋아해? 이거 브루노마스 노래야. 알아. 나 이거 좋은데 지금 잘 어울려 엄청. 그치? 어, 잘 어울려. 아, 이 언니 뭐 안 와. 나 인프디러스 다른 감성이었어, 인마. 뭐 안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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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나는 신나는 거 말고. 아, 분위기 있는 거. When I was your man. 뭐였지? When I was your man인가 뭔가 뭐. 그거. 분위기 있는 노래 좋아, 나는. 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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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되시겠지. 이런 거 다 이렇게 딱 랭글라 타고. 이거 약간 고릴라 있는 앨범 케이스 그거 아니야? 앨범 작가 그거? 이거?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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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언니 안 되겠네. 아, 이 언니 왜 이렇게. 나. 나 오빠 오빠라 생각하고 이렇게. 이 언니 안 되겠어, 지금. 아, 재밌다. 위험한 단계야. 우리 엄마 위험해, 지금. 나 왜 위험해. 나 왜 위험해. 우린 어렵고. 가사 몰라. 나. 해야지. 나. 난. 나. 난.